우리의 저기 한국의 마돈나 윤신혜 씨의 그 공연을 한 번 또 우리가 봐야 돼. 수고하세요. 연애 기대할게요.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인생이 나왔다 인생이 나왔다.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닌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창법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 때는 퀴즈로 나올 정도로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딴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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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란 끝말이 싫지만은 안 돼요. 모 usar 였 joue, 딴자 같네요. 그렇지만 이 노래는 원하는 음악 commissionначras co-starters 이번에는요. 마리아라는 곡인데요. 마리아가 마이클 잭슨의 마리아인데 개사를 해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죠. broader 노래 여기에 배운 적 doen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곡으로 가요계를 대비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멀리 떠나버린 마리아. 마리아, 그 이름 몸에게 부르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기다리리.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지금도 오고픈 친구여. Come on, baby, 마리아. 마리아, come on, baby, to me, girl. 마리아. 마리아. Elizabeth Ger carne Wieことlenessprecher 예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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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aby! Hey! Maria! I need you, honey. I need you, honey. I need you, honey. Uh! Maria! You seem to be so proud. Ah-ha!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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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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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히 우! 내가 먼저 말했나 우아! 눈치만 보게 됐니 공연히 내가 먼저 말해놔 가슴만 탔게 하네 이젠 대답할 때도 됐누래 이젠 웃어줄 때도 됐누래 내가 먼저 말해놔 그 이가 말아게 할 것 같아 브라보! 브라보! 아, 훌륭하십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 밤에 되니까 조금 목이... 그렇죠, 시간이 좀 되고 그래도 상당히 깜짝 놀라 너무 파격적이야 아, 그리고 말이야 소름이 쩍쩍 돋아야 돼 너무 멋져 감사합니다 아, 또 정신이 버쩍 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진짜 고맙습니다 그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 같아 예, 진짜 또, 촌촌이